크림은 선물 없는데? 보내줘는데? 아 지금 아 지금 70m와 4회전입니다 나 보낸다 응 나 보낸다 나 보낸다 응 미술집 좀 응 아니 야 슈퍼리그에 제일 잘 뛰어 슈퍼리그가 너무 쉬워 크림은 겁나 많이 뛰어 밭에만 놀기 위해서 크림은 간식주기에도 좀 커먹고 작구나 야 크림은 슈퍼리그에서 쓰이드만 응 나는 잘 쓰이던데 드래곤클러가 좀 꺼리잖아 그거? 어 여기 드래곤클러 있잖아 이거 여기 레이드 내가 예전에 악시킹 레이드 악시킹 드래곤클러를 해놨거든? 근데 거기에서 드래곤클러 드래곤클러 무한버거가 있더라고 뭐든 뭐 찢으시 아 멋없는 드래곤 그래서 멋들 멋들이라고 어디서 나 오랜클러 나 한번 라티우스 내보네 나 있어 나도 있어 근데 하프 어 야 야 뭐야 내가 성전이네 크림판으로 바로 바꿔줬네 야 뭐야 크림판 상인데 여기에도 크림판이 좋아 드래곤클러 엄청 빨리 드래곤클러 한마디 나 그거 알아? 어제 나 정선 한마디가 나왔거든? 응 크림판을 채취했어 한마디로만 상대했어 크림판이 겁나삭이야 뭐 뭐 뭐 뭐 이거 이거 바로 나오면 什么 거 뭐라는 나 이제 마길 거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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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다 나 진짜 나 그거 그건 아니야 어차피 그건 최고 아 공민들 야 저기 쟤 뭐야? 목도리 탔어 귀엽네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떠났어요 귀영이 귀영이도 여기 가면 되겠네 네 이거 퀘스트 돼 아빠도 도연이가 여기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여기 뭐 어떤 박시나 끼지 아들 집에서 가까운 학교는 각 박시여 그 아 크리만이 못 나가네 정신아이잖아 한 마리 하자 상처야 아 똥? 아 모드 하자 모드 모드 린더맨이 아시고 린더맨이 아시고 아무것도 모드 모드 정신아 나의 처음 관찰 아 폴더를 막았네 야 이거 폴더를 막았네 야 이거 이거 얼음 타임 왕목뿌리 뒤에 있거든 슈가로 모든이 꽤 센데 모든이 강렬이 아 아 아 아 벌레라서 이렇게 그 주거라 퀴즈 퀴즈 완료 로켓하면 퀴즈요? 아니 그러니까 로켓은 퀴즈 어 뿌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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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 뿌쿠리 뿌쿠리뿌 나 못먹고디 4마리인데 나 못먹고야겠지 미용도 없어 오빠가 근데 나 이러치칸을 풀어가지고 4마리 아니야 나 못댔어 아 못댔어 스페셜 너야 또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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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 빠진 어 그럼 웃겠다 어 웬일 부럽다 골지배가 내가 내가 어 여기 챔피언까지라니 잘하는사람이 이렇게 마귀하스 갑니다 깜놈버스 깜농 깝치지마 뭐지 도망치면 얘네도 무시해갖고 안도망치려고 어 안깔고 노 아 근데 그거 잘못하면 위험한데 잘못하면 위험해 왜냐면 얘 풀극기에서 배우는 마귀라스 긴길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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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다 맞다 오늘 아 맞다 레지드래고 아닌데 오늘 그거 있어 호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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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두 마리 호퍼 우리 나중에 잡자 호퍼 아직 안 끝났어 아직도 해 호퍼를 그래? 대단한데 좋아 좋아 야 오늘 레지드래고랑 호퍼 두 마리 다 잡자 안돼 호퍼 야 호퍼가 에스포 타입이지? 에스포 에스포 아 그러면 고스트 준비해 고스트는 아기에서 밀리잖아 이 멍청아 아 맞네 헷갈려 나는 고스트가 센지 아기 센지 멍청아 샌넘이 이기는 거야 야 아기는 페오리 준비해 이렇게 페오리가 있었나? 페오리 있어 페오리 나 지영아 이브이 사탕을 열심히 모아 아 그러네 이브이 사탕을 열심히 모아서 나는 근데 이브이 사탕을 모을 이유로 딱히 없어 어 두개 패스인데 있잖아 나는 딱히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오케이 왜냐면 나는 오빠 두 마리 있잖아 뭔 조기지? 야 오빠 두 마리에 잡자 좀 보자 아니 진짜 야다 이거 있잖아 다 배고 짜란고우 있잖아 나 이거야 봐봐 나 있잖아 봐봐 나 이거 사탕 짜란고우인데 짜란고우를 만들거야 나 저번에 보여줬잖아 너 굿 굿굿굿굿 인쾌스터로 방금은 아주 좋네 나 그거 알아? 야 뭐 빨리 잡아이 그거 알아? 나 프리저 야장이 두 번 졌다 그래 나는 근데 썬어 죽었다 난 썬거야 아 근데 프리저 나 파이어도 졌어 근데 너도 못 잡았지 나도 못 잡았어 나도 야 쟤 애들 너무 안잡혔어 나 혼자 잡을 뻔했어 세 번 샀는데 바로 튀어나오 걔 애들은 한 번 나오면 있잖아 엑셀런트나 엑셀런트 그레이트 안 나오면 나이스 아무것도 안 나오면 바로 튀어나오 튀어나오면 바로 도망가요 아 맞다 차 타불러 이거 하면 돼 아니야 그거 저녁이에요 저녁에 차 타불러 이제 미노들 일단 맞고 아직 대박으로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거 엑셀런트 맞고 정어 정어 좀 해봐 정어 근데 이거 캐스트에서 이거 뭐 주는지 알아? 은파 은파를 줘 아 그래? 응 봐봐 은파잖아 야 그런거니까 야 그런거니까 이사람 썼잖아 엑셀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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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 저녁 엑셀런트 이렇게 한 마라 세잖아 야 내가 몇 마리 더 할거잖아 개체가 몇인지는 봐 아 그냥 누구 있지 또? 아 꼬릴거 꼬릴거 아 거의 세 마리 야 위에 로켓사인 있어 위에 이사람 으흠 넵 어디 찔 또 햇병 이놈한테 잘못야라 꼬리 메가 에너지 진식 안에 옥치묵 고리 우리 이 그 이상의 자탕 정도 이제 일종 자탕으로 포스모 그 그 퀘스트를 прин st 내가 믿어봐, 그거 하지마. 내가 차 타면서 괜찮겠어? 아, 파트너로 걷는 걸 이거 붙였어. 내가 좋은 걸 알려줄까? 일단 여기 다 오잖아. 교체를 한번 해야 돼. 코스모그로. 코스모그 퀘스트. 아니, 코스모그 안해줘. 그러니까, 코스모그 퀘스트인데, 코스모그로. 나 20이야. 나 20이야. 코스모그 퀘스트. 내 턱? 내 턱은 잘 안되던데. 나 이제 눈밖에 없어. 코스모그에 미안하다. 아, 왜냐면. 아, 맞다. 이거 잠깐 떴지만. 하트 빌드가 돼. 하트 빌드가 돼. 하트 빌드가 돼. 어, 근데 놀아내래. 아, 근데 이거 안 놀아야 돼. 그냥 2인식도 해놀어. 야, 왜 가려고 그래. 왜 가려고 그래? 왜 가려고 그래? 하트 빌드가 돼. 하트 빌드가 있어. 하트 빌드가 있어. 오, 맞았다. 아, 크. 안 돼, 좀 이따가 호프 할 때 써야 돼. 근데 호프와 가까이져만 해야 돼. 호프와 가까이져만 해야 돼. 호프와 거기서 해? 또 2단지? 어, 가자. 몇 시에 하는데? 2시. 2시에요? 김도연 거래 하자. 아니! 아니 그래 나는 코스모고 난 레코더 줄게 교환 어 그러지 그래 매탕 삼성짜리 줄게 그러면 나는 아니야 아니야 라디오스 하는데 일반뿐만 하는데 코스모고 줄게 진짜?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나는 그러면 코스모잖아 난 그럼 소개키스 아 그런거 후파 잡을때 유용하네 아 맞다 야 별모 야 나가 아 별모 나가 나가 야 별모 뭐라고 해? 뭐라고 해? 이따 후파 잡으러 갈거야? 10만이야 얘들아 네 이따 후파 잡으러 갈거야? 네 도현아 잡으러 갈거야? 네 도현아 응 잡으러 갈거야? 아니 뭐야 도와줘 응 안가도 사람 많아 아 그러네 도끼 키스에 도래하자 도끼? 안되는데 도기는 소중하단 말이야 나키오스 나키오스를 얻어야돼 그 길거리에서 뜰 거 끝났잖아 응 맞아 아 괴령을 넣어 괴령을 야 용사인데 메타그로스를 어떻게 이겨 도연아 도연아 도연?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파트에서 놀고 도연아파트에서 놀고 도연아파트에서 놀고 도연아파트에서 놀고 이거 바꿔준다 내가 심성이 아주 좋아 애교야 아 맞다 얘는 애교 못 빼야지 아 맞다 얘는 애교 못 빼요 아니 진짜 제비 제비냐 봐봐 와 진짜 와 얘 매지컬 시간 배울 수 있어 와 한번 확인 제발 매시 오 엄청나 근데 얘도 한번 와 못 빼요 진짜 아니 저래 소개팅 소개팅 줘 봐라 내가 뭐 줄까 골라봐 구장주 줄까 신용 줄까 사구자 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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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자 구자 구자 구암 무언 어때 organization 우리 지금 물을 가져왔어 토게틱 아 나도 토게틱 있었네 야 이거는 좀 높은거야 이건 약한거야 아 맞아 나 어제 토게틱 잡았어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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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너 토게키스 어디서 들어 edible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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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씨 쉿 더풋 근데 나한테 근데 너 토게 만들 수 있잖아 가말을 해볼까 아니야! 아 그렇네 진화를 시키고 강화를 해야지 이렇지 나는 이제 강화를 해주러 나중에 우리 별의 모래가 엄청 많을 때 전설교환 한 번 하자 반짝반짝 프렌드 됐을 때 호기야 너 강화시켜주러 왔어 일단은 0.3m 아 너무 가득하다 아 김지영 가득하다 아주 욕심을 하는 김지영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도착하는데 박물관에서 수업을 하나요? 박물관에서? 네 우리가 일반 그냥 박물관 가면 쓱 지나가잖아 근데 거기 선생님이 하나 있어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몰랐던 거를 그렇구나 그래서 한 6명에서 7명이나 5명? 이 정도 그룹을 짜서 이런 종이나 이런 걸 줄 거야 스티커도 붙이고 이름도 쓰는 것도 있고 야 넌 멜멜탈 정도 멜멜탈 지나가잖아 여보세요 어 어 아니 나 지금 도윤이랑 지금 놀고 있는데 도윤이랑 지금 박물관 가는 중이야 나 지금 도윤이랑 박물관 가는 중이야 도윤과 박물관 왜 저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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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데? 저는 도대체 한번 바꿔볼까? 도대체 그렇게 안 돼 나 이보이 들어오면 다 사탄을 안 돼 지나가는 야 이보이 다 야 10층이야? 잠깐만 얘 버린 다음에 얘 버린 다음에 얘를 진화시키는 거 얘를 일단 보여요 여기로 근데 얘도 근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상한 사진 여기 있잖아 3개만 찍은 거 어 3개는 배터리잖아 어 그러면? 근데 내가 그걸 위여 박수 했을 때 너무 깔아 너무 깔아 몬스터를 좀 버려 야 6개요 야 이건 진짜 해야지 이거는 더 이겨야 돼 이거는 좀 버려야 돼 멋있지 야 하이파벳 버려야 돼 라즈는 좀 버려 라즈 진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달라 왜? 아 맞다 야 머들 나가야지 머들이 슈퍼리가 좀 쓰이더라 오 호기튀기 야 도윤이 아버지는 근데 또 뭐야 근데 또 뭐야 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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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동생인 거 아니야? 응 침바루? 다 초보여 야 내 것도 초보여 와 진짜 초보여 어제부터 깡깡이 아니 내가 한 6렙대 친구 매지컬샤인 다왔대 이제 핸드폰 정리하고 오늘 이거 노트라고 오 야 이걸 막 내실 수 있다며 너 맞지 말까? 응 맞지 말까? 와 매각은 너무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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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있네 응 아 아 야 야 트루피어스를 쓰네 트루피어스? 응 얘도 괜찮은데 5랭크 돈이 어쩐지 어쩐지 5랭크 돈이 난 지금 1랭크 난 3랭크 난 내걸 야 또마가 쭈 실드백 낙장 초기틱 살려야돼 T 자 타이밍 야 너 이제 막 할거 없쥬? 절대 없쥬? 어 리프? 리프가 나아? 응 리프가 나아 리프가 나아 매입수 맛있어 어 리프로 푸페는 그냥 지구 주비꾼? 주비꾼? 왜 주비꾼? 갑분하게 이겨줄게요 네이티요? 형님? 아! 매직클스를 못쏘어 머들 나랑이야 머들 깼던데? 머들 깼던데? 칠드로 빼줘 칠드로 빼줘 칠드로 빼줘 내게 전혀 다행인 주차장인거 같네 내가 통비드 있어? 통비드 있어? 나 옳탈비스 전에 그 다음에 시작해서 옳탈비스 전은 한 마리도 없어 그럼? 나는 옳탈비스 다 있어 몇시 보일까? 몇시 보일지? 형아다 이거 형아다 형아야 얘들아 다 왔거든? 너는 이제 잠깐 내릴래? 네 내려서야 잠깐만 주차해? 아빠가? 응 우리 어? 어?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어차피 시간 좀 있어 왜냐면 10시 오픈이라서 한 15분 남았어 근데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 만나야 되니까 어? 가디 안 맞네? 어? 내가 죽는데? 어딜 나갔나? 어딜 죽어 있어 돼지?